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 보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계속 질러 가는 것 같습니다. 뭐에요? 한 거? 하하 나이 터진 형. 티쳐가가. 곡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잘 먹었다. 그, 다음날. 오늘은 여러분의 호흡에 저희는 정말 좋습니다 정국아 형이 한번 묶어주고 이리로 와봐 아니 여기만 묶으려고 아... 야... 아... 야... 손이 해도 된데메 아 형 한번 믿어봐 진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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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믿어봐 정국아 아 진짜 한번 믿어 이리로 와봐 오 좋아 이걸 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 생달 이걸 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 어렸을 땐 말 잘 들었는데 정국아 형 한번 믿어봐 뭐야? 형 한번 믿어봐 진짜로 안 돼 안 돼 안 돼 뭐가 뭔지 살라고 와이어푸드 정순이 정순이? 정국이 옛날에 귀여웠었는데 뭐야 이 친구들 봐야 뭐여? 귀엽네 좀 다 포즈 좀 감사할게요 아 뜨거워 내가 할게 정국아 어우 진실 나랑 같이 먹을래? 음... 오케이 어? 어? 우리 이제 낚시 하시는 분인데 낚시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네 조이! 진우야 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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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로 차는 거 아니야? 이 발로 차는 거 아니야? 이 발로 차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어디서 가졌어? 나 왜 이렇게 더럽게 먹으래? 아니 그거 거진 않으면 좋겠다. 아 그럼 너 저랑으로 해. 근데 약간 답이 애매하잖아. 그럴 때 꼭 해.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좋은 공연을 보면 더 ec보아시길까. 맛있는 걸 봅시다. 나는 하성녀에는 먹자. 아,, 놀자, 놀자. 놀자, 놀자. 웃어. 마가가. plugged, cuál, 고기. 没有了. 지금 진영, 지금 끝 색깔은 진영 머리 색깔은 비슷해. 아닌데? 많은데? 없는데? 아닌데? 슈가 특히 이제 PTD가 뭔가 이질스인 곡이잖아요. 이런 이유였는데? 아니면 되게 까만한 걸로.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녹음해서 보내주셨을지도 상상하면 너무 귀엽고 감사하고도 그렇습니다. 팟. 사실 팟 타고 나타났네. 진짜 고드립이지. 내 팀이 먹으니까 우선. 어이. 아, 잠시. 아, 잠시. 너무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에요. 사실 팀이, 팀이 한 팀이. 18년이 되기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뭔가 정말 힘도 정말 많이 나고. 뭔가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소울까지 먹으면 좋겠지? 쭈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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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빨랐어 빨랐어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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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아니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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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식 들어가는 음식 메뉴들만 나열하면서 나를 배워넣어 야 딱지 왜요 쟤에 꿈맛이 없잖아 아 가야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시간이 흘러흘러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많은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최선을 다해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간에서 저희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있는 이 공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인 것 같아요. 빨리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물론 이 말도 되게 지겹겠지만 직접 보고 뭔가 좋아 아니야? 좋아?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하는 거지 아 제가 안 돼 안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리 와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거 왜 이렇게 우리들은 떨어질 수 없어 가야 돼? 내 중앙 아니야 내 중앙 아니라고 아앜앜앜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